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자 그러면 포지션별로 보고 마지막에 또 종합하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슬램노크는 내가 봤을 때는 빠질 사람은 다 빠졌고 지금 이제 할 사람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슬램노크가 여러분들 하면 아시겠지만 지면 스트레스 엄청 받는 게임이어서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도 게임을 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저희 합의가족분들은 꾸준히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같이 논의하면서 결정된 순위표를 보고 게임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포지션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센터 먼저 보겠습니다 센터가 지금 5명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나온 캐릭터를 봤을 때 역시나 1위는 고민구입니다. 고민구 고민구가 1위고 이 고민구가 이렇게 손 이렇게 두 번 벌리는 거 있잖아 그럼 패스미스 나는 거 그것도 그렇고 고민구 이제 레이업하는 거나 덩크하는 거나 사실 블락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도 아직도 저는 변덕규를 보고 있습니다. 변덕규를 변덕규가 그래도 리바운드나 꼴밀 싸움에서는 채취소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결정적일 때 스킬로 가로채기를 해주죠. 예를 들어서 신준섭 스킬 가로채기 해주는 거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직도 변덕규가 난 좋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채취소랑 사실은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어 근데 왜냐면 채취소는 전국제패하면 못 막으니까 그래서 변덕규를 랭킹 2위에 놓겠습니다. 네 변덕규를 2위에 놓고요. 네 그리고 채취소가 근데 병욱이는 어쩔 수가 없이 꼴찌인데 그 다음인데 성현준이 리바운드가 조금 딸려 리바운딩이 있기는 해도 근데 얘 성현준에 대한 조금 어려운 점은 얘를 지금 키우려면은 미드슛도 좀 같이 찍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조금 잠재력할 때 쉬운 캐릭터는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애매해. 나는 채취소랑 성현준이 그래서 좀 비슷하다고 보고 있어요 중수업에서는 채취소가 2등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게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잠재력이 조금 더 분산된다 센터티어에 맞는 잠재력이 올인되는 게 아니니까 그게 조금 애매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센터에 좀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3위 사이가 애매한데 위로 곧바로 뛰는 건 치수한테 밀리는데요 일단은 저는 어렵지만 성현준은 3위를 주겠습니다 근데 채취소가 더 잘 보이기도 해 진짜 어렵다 의견은 어떻습니까? 3위 자리를 놓고 채취소와 성현준을 견준다면 성현준은 민구처럼 덩크가 됩니다 득점은 현준이 리반은 치수 그래서 3위를 누구 줄 수 있겠어요? 사실은 이 성현준의 가장 큰 메리트는 페이드어웨이도 페이드어웨이지만 저는 요거라고 보거든요 스피무브 덩크 요거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요게 정확히 익숙해지면은 득점하기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리바운딩 한 번 볼까요? 네 리바운드를 이렇게 잡죠 요게 또 메리트가 있어요 제자리에서 뛰는 거는 채취소한테 밀리는데 조금 달리면서 뛸 때는 요렇게 리바운딩 스킬을 사용해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멀리 있는 공 리반은 성현준이 탑이에요 그러면은 성현준을 3위로 정리하고 채취소를 4위 주고요 네 5위는 정병옥을 주겠습니다 자 파워포워드입니다 파워포워드 자 1위는 새로 출시한 빡페코 되겠습니다 빡페코 미들슈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네 아주 좋고요 사실은 황태산 1티어인데 황태산 1티어인데 근데 빡페코가 출시돼서 많은 게 바뀌었어요 근데 빡페코가요 올릴 게 너무 많아 이것 봐 정말 많은 과금과 스킬 카드가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도 이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것 봐 정말 많은 다이아와 정말 많은 스킬 카드가 들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과금 개죠 포인트 가드에서 사실 이정완 같은 경우도 마스터리 100 찍지 않으면 크게 메리트가 없는 캐릭터라고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정완은 무조건 마스터리 100 찍어야 되는 캐릭터라고도 하는데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어 여러가지 느낌이 있고 필살 덩크 요게 이제 능남전에서 쓴 요 기술인데 진짜 멋있는 기술인데 그리고 여기서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불사신 수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원작의 느낌과 특징을 조금 잘 살려서 빡페코가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허... 자 일단은 그 다음 볼게요 1위는 빡페코 놓고요 2위는 당연히 황태산입니다 아직도 힘든 것이 네 아직도 힘든 것이 스킬 스킬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아직도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요것도 마찬가지고 이 공옥 레이프 자체가 불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황태산이 너무나 명확하게 파워포워드에서는 2위가 되겠습니다 2위 아직도 힘들어요 불나기 네 자 이제 3위 4위인데 옛날에 빈빠비가 자꾸 대철 열심히 키웠는데 허태환이 요즘 재평가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 수비에는 아주 탁월하다라는 평이 많고 방해가 잘 떠요 방해가 그래서 이제 뭐 3점 슈터나 그리고 이제 미들 슈터 났을 때는 포감 났을 때는 진짜 허태환이 쥐약이죠 쥐약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정리를 빡페코 1위 황태산 2위 허태환 3위 9대철 4위 이제는 9대철은 사실은 맛만 먹으면 궁도 막을 수 있어 궁도 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슬픈 이야기죠 자 여기 스몰포워드에서 지각변동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걸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윤대엽이 1위 되겠습니다 네 윤대엽이 1위에요 게임을 할 때 보통 2점을 주려면 2점은 윤대엽으로 넣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이제 윤대엽을 주고요 서태홍 내려가고요 그 다음 전호장입니다 전호장 네 자 그 다음 전호장이고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서태홍인데 서태홍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권준호가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일단은 1윤대엽 2위 전호장 내가 봤을 때 요거 두 개는 이제 견지울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스몰포워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위 윤대엽 2위 전호장 3위 논란이 많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다 고만고만 하거든 3위부터는 순위를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용 나는 김용은 플락하기 왜 이렇게 힘들지 김용 타이밍 잡기가 너무 힘들어 진짜 이거 있잖아 어우 나는 김용이 너무 힘들어 이거 플락하기도 힘들고 타이밍 잡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 여기서 한 번 요것도 잡기가 힘들어 타이밍을 와 옛날에 진짜 야 김용이랑 9대 철란 3포고등학교거든 진짜 비중 없어 슬램덕에서 정말 비중이 없어 그러니까 맞네 명왕이가 정확히 얘기했어 재미는 없지만 플락은 어렵다 고티어 가면 잘 막히지만 골드에서 다이아 후반부 4호에서는 굉장히 잘 막히는 캐릭터 같아요 그래서 1,2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윤대엽 2위는 전호장 주고 그다음 슈팅가드를 볼게요 참 많은 변동이 있죠 어 홍익현 홍익현 애매합니다 저는 1위에 그래도 정대만 줍니다 정대만이 방해가 잘 안 먹어요 정대만 1위 주고요 2위에 신준섭 주고 3위에 홍익현 주고요 신호일이 신호일이 이케오니가 1등이다 신호일이 덕희님이 신호일 쓰잖아 변덕희님이 이게 진짜 신호일의 엄청난 메리트가 요거야 요거 이거 저것만 해도 방해가 엄청 떠 진짜 이게 진짜 엄청난 메리트인 것 같아 그리고 5.1위가 어쨌든 저게 좋아요 믿을 수 있는 명중률이 굉장히 좋아요 깨끗하게 잘 들어가기 때문에 자 한번 순위를 한번 줘볼까요 나는 그래도 정대만이 1위를 주는데 근데 홍익현이 1위를 준다고 홍익현을 1위를 주는 이유는 뭡니까 설득이 되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홍익현을 1위 주는 이유 이거 이거 진짜 다 들어가긴 하는데 응 부분유료야 홍익현이 되게 계산적인 캐릭터로 만들었구나 홍익현이 참 강백화한테는 쥐약인 캐릭터인데 원래 원작상에서는 3점 라인 안에서도 3점 슛 가능해요 3점이 잘 들어가요 정대만보다 홍익현이 낮다라는 건가요 그리고 뭔가 페이크 때문에 좋고 근데 많이들 쓰니 정대만이랑 다르게 잘 안 먹힘 이거 어느정도 마스터리로 올렸을 때 얘기인 것 같기는 해 자 일단은 그러면 지금 이제 다른 많은 의견을 들어본 결과 1위는 홍익현인 것 같아요 근데 홍익현은 안 써봐서 그래 응 홍익현 1등 정대만 2등 신준섭 3등 안영수 4등 신호희로 5등 인 것 같아요 3점 스텝만 찍은 안영수 무섭습니다 네 근데 이게 과금캐이기 때문에 사실은 홍익현 자체가 키우기 쉽지는 않은 캐릭터다 근데 모든 과금캐는 지금 어느정도 마스터리를 한 70% 이상 찍어야 본래의 힘을 발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야 진짜 말만코 탈 만한 이 포괄 부분인데요 일단은 각태섭을 놓고 봐야 돼요 각태섭이 1위입니다 각태섭이 1위에요 각태섭이 1위고요 마스터리 100기준 이정환이 2위입니다 네 마스터리 100기준 이정환이 2위에요 그리고 3위가 김수겸입니다 3위 김수겸 그리고 4위는 백정태입니다 백정태 그리고 4 이제 5위가 2달째고 6위가 김준일인 거예요 저는 요렇게 조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수겸 유저로서 각태섭한테는 안되는 것 같고 마스터리 100 이정환은 이정환에게는 네 되지가 않아요 상대가 네 그래서 이걸 보면 김수겸을 내가 플레이하기 때문에 김수겸에 대한 장점을 일단 말하자면 김수겸은 일단은 그 스킬 쓰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느려요 엄청 엄청 느려요 근데 김수겸이 그리고 처음 페이드웨이 쐈을 때는요 안들어가요 무조건 첫 미드슛은 안들어가요 김수겸은 근데 첫 미드슛이 안들어가고 나서부터는 나름 방해가 떠도 페이드웨이는 다 들어갑니다 네 그런게 좀 장점일 수 있겠고 꼴미 스틸 그렇게 잘 되진 않아요 그래서 스틸도 조금 애매해 어 저같은 경우는 김수겸을 최대한 득점을 많이 넣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좀 많은 캐릭터이기는 해 저 한 64%정도 올려놨고 김수겸의 가장 큰 메리트는 요겁니다 요거 근데 요게 타이밍이 여기서 한 텀 죽여서 블락당할 확률 높구요 캐치앤슛도 마찬가지인데 요거죠 요거 요거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거의 못쓰기는 하는데 모여튼 김수겸은 한 3위 정도 저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의 이정환 그러니까 제왕의 의식을 계속 쓰면서 이정환이 득점하고 뭐하고 하면 그 이정환을 좀 막을 수가 없어 근데 마피아가 요즘 그걸 조금 구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정환이 메리트가 있다 근데 각태섭은 아 각태섭은 정말 쉽지 않다 근데 각태섭을 1위에 놓구요 2위는 마스터리 100기준의 이정환을 놓구요 제왕의 의식을 사용하면서 득점을 가면 이정환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데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이제 이정환 같은 경우는 PC로 했을 때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캐릭터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구요 김수겸 같은 경우 제가 김수겸 유저로서 속도가 좀 아쉽고 득점이 안 들어갈 때도 엄청 안 들어가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들슛을 조금 빡세게 올려줘야 돼요 그리고 스틸하면 백정태 패스길에 있으면 백정태는 다 스틸을 한다 그리고 이제 5위에 이달재 6위에 김준일 되겠습니다 근데 이달재와 김준일은 비슷하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캐릭터 많죠 자 이제 종합 5위부터 1위까지 좀 순위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좀 의견을 좀 많이 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1위를 놓고 봤을 때요 1위를 놓고 야 이해 진짜 많이 가린다 나는 이제 빡빼코가 이제 전체적인 캐릭터 랭킹의 1위라고 봅니다 1위 1위 전체 1위 빡빼코 봐요 빡빼코 수비가 엄청납니다 빡빼코 봅니다 빡빼코 그리고 2위는 고민구에요 나는 빡빼코 고민구 윤대엽 전호장 요런 순서대로 가는 것 같아 그리고 홍익현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순위가 이제 왔다갔다 할거야 그치 자 간만에 좀 메모장을 켜갖고 정리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자 이제 한번 쭉 깔아놓고 거기서 한번 좀 골라보자고 다같이 시작 자 여기다가 놓고 순위 정리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빡빼코 윤대엽 전호장 홍익현 악태섭 고민구 후보예요 네 후보입니다 자 이제 역을 놓고 같이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1위 빡빼코 2위 고민구 3위 윤대엽 4위 전호장 5위 아우 박태섭 5위 홍익현 늘 놓습니다 이정환이 5위에 나는 못뜨는거 같애 근데 그런 핸디캡 있잖아 뭔가 마스터리를 과금으로 백을 올려야 된다는 핸디캡도 어느정도 적용이 되야되는거 같기는 한데 변호장이냐 홍익현이냐 이것도 좀 봐야될거 같애 자 여러분 여기에 조금 공감을 하시는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놓고 생각해봅시다 내가 과금을 하고 이제 캐릭터를 키운다면 뭘 어디에 과금을 해서 키울 것인가 고민구 정말 좋아요 센터 1티어예요 익현이 좋아요 전호장은 카드가 싸요 무과금으로 충분해요 박태섭 괜찮고 2년까지 나오면 레게노 즉이요 윤대엽이 하... 그래도 3위야 자 여기서 이제 6위부터 이제 10위라고 뚜껑을 매겨본다면 응? 여기서 9대 철 1위 가능 진짜 웃기네 자 여기서 이제 6위부터 10위 먹여본다면 그냥 전호장 묻어놓구요 그리고 신준선 묻어놓구요 이정환 마스터리 100기준으로 묻어놓구요 그리고 저는 정대만에 묻습니다 저는 정대만 묻구요 아 황태산 맞아 황태산에 뺐어 황태산 정대만까지 묻어두겠습니다 근데 야 황태산 여기 더 들어가 야 각태산보다 야 각태섭보다는 솔직히 황태산 아니냐 그치 각태섭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황태산인데 황태산이 진짜 개 진짜 좋다니까 황태산에 이제 각태섭을 여기다 묻을게요 자 요런 느낌으로 묻어놓겠습니다 황태산은 진짜 황태산은 진짜 레전드야 황태산은 진짜 못 막아 황태산은 진짜 Pavel